중국의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의 하원의장 팔로시 하원의장이 올해 83세인가 그렇죠 노구를 이끌고 중국의 강력한 항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만 방문을 강행을 했습니다 항상 이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이 우리한테 또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신문을 다 보고 신문에서 주요한 기사를 추려가지고 이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그 신문기사를 읽다 보면 그 기사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해내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또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입장 혹은 자기 나라 입장에서 대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팔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의 메시지라는 것은 대만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과 갈등 상황은 결국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이다 이런 메시지를 대만 방문 한 자리에서 발신을 했습니다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사람은 생긴 것 자체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설령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무덤덤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상 같은 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대만이 참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는 시사점을 갖고 있죠 민주주의하고 전체주의 대결을 굳은 거죠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서 나온 일성을 딱 접하고 저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이 된 거고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쭉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독재 체제를 경험했던 나이가 든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그런데 젊은 분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자유가 밥 먹여주냐 이런 식도 생각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 소위 강력한 그런 의심을 떠오르게 한 것이 바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 사이로 날아서 중국의 강력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만 땅을 밟은 펠로시 오늘 거의 시문의 일명 기사들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펠로시는 대만 도착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대만과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질문 던져보는 것이죠 만회하느라 대만이 침공을 당했을 때 미국이 파병 같은 방법으로 대만을 돕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안 써요 과거 냉전 체제 같으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걸 보면 당연히 미국이 개입했겠죠 그러나 홍콩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혀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겠죠 말로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외침을 당하면 미국이 돕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950년대나 60년대에 달리 SNS 같은 것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대명분이 확고하더라도 그렇게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광경이나 장면이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 내 중계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파병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도 자국민이 자기 나라를 보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아주 참담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은 펠로시 도착에 한밤중에 성명서를 내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이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시 미국의 하원의장이 1박 2일 그런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미국의 의전 서열 2위 3위죠 3위 미국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 하원의장이니까 저희 대만 방문은 굉장히 강력한 우익적 성량을 지냈던 그런 뉴트어 긴그리치 하원의장이 1997년 4월에 대만을 방문한 이래로 첫 번째 방문길이다 그 밑에 이런 문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전창 대망행정원장은 대만 총리격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8월 2일 날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오랫동안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중시해 왔습니다 대만에 대한 그의 우호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참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단어가 3개가 있죠 자유, 민주, 인권 인권, 민주, 자유 자유, 민주, 인권 이 세 가지가 모두 보존을 받으려면 공정선거가 있어야 자유, 민주, 인권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만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중국이 가장 야심적으로 노린 것이 대만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대만은 투표가 끝난 이후에 현장에서 투개표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한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유민주, 인권이라는 것이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나 사건들을 보면서 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자유민주, 인권을 어렵게 얻었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점점 낮은 사회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독재체제를 직접 경험했던 나이가 든 세대들은 이 문제가 엄청난 비용을 통해 가지고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 개개인이 반드시 비용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20대, 30대나 40대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남이 주면 좋은 거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 배에 뭐가 들어오면 그냥 땡인 것이고 나라야 골로 가든 산수, 갑산으로 가든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야말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공유제의 비극인 거죠 체제를 수호하고 우리 모두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든지 그것이 중요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해의적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이 자신들이 어렵게 얻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이야기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을 보면서 저 머릿속에는 그냥 대만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대한민국 문제를 대한민국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한미군이 거의 철수할 뻔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 참 다시 펠로시 의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밤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 도착한 지구에 낸 성명서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심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심찬 민주주의 멋진 용어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찬 민주주의 심찬 민주주의에서 병돈민주주의가 됐는데 시민들이나 국가의 지도청들이 그 병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시각입니다 다수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이 지켜주면 좋지만 나는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참 어둡게 보는 겁니다 대만의 심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스스로가 심찬 민주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이 있을 때 다른 나라도 좀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있을 때 그런 지킬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 가운데서 몇 퍼센트나 심찬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냥 말로만 자유를 외치고 말로만 공정을 외치고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밤에 그냥 말리장성도 쌓을 수 있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걸 지킬 그런 의지가 있냐 이야기죠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면 땡이고 안 지켜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내 이익 내 편안한 것 내 맛있는 것 내 즐거운 것 내 유쾌한 것만 있으면 땡인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또 이야기를 누군가는 또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심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병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수순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이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어둡게 봅니다 어둡게 그리고 그 비용을 지금 기성세대에 속하는 동시대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치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반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 집회 시위가 다 금지당하고 그냥 통신들을 다 검열해가지고 사람들 단속하고 공수처, 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그게 전체주의 체제나 있을 법한 이야기죠 민주주의 체제에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왜 가능합니까 선거를 장악한 상태니까 그게 가능했지 않습니까 미국 내 권력 서열 3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만 방문은 공산국가인 중국에 맞서서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자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침을 단행하는 외부의 적은 선명하게 눈에 뜨이지만 내침을 행하는 내부의 적은 전선이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못내 아쉽게 생각하고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치극히 우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못 지킬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이나 정신 상태가 무너져 내린 것 선거가 장악한 것을 보게 되면 장악당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제 경고는 아마 비용을 치룰 때가 돼서 사람들이 땅을 치고 아마 후회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에서 던진 성명서에 담긴 아주 짧은 그런 문장들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조로하여금 오늘 방송의 첫 일성으로 대한민국은 스스로 민주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의문문을 던지는 거죠 최소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떻게 얻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구를 이끌고 여기저기를 다니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해온 사람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당장 먹이만 있으면 되는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임아련님처럼 내부의 적은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킬 의지가 없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조차도 뭡니까 그렇게 아리숭하게 되면 결국 잃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7월 28일 날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도 저는 이 문제를 먼저 던졌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 진위 여부라는 것은 잠시 제쳐주더라도 우리 사회가 아 이 자유민주주의 제재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내부의 적으로부터 내침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내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침을 내침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사회 가장 덕을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내침의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공직선거가 무너져도 국가의 지도층이 침묵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천년 기념물이 되어버린 세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겁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어린 자제분들 두신 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키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본래 나중에 일을 당하고 나서는 뭡니까 허둥지둥 경향이 있지만 저는 생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져도 국가의 지도층이 침묵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무관심으로 대하고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악담을 퍼붓고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